정말 얘를 노리지 않겠지 뒤에 있는데 지오킷 살려야 한다 오케이 뭉개먼지는 실명 유도 명절 감성 근데 어차피 죽을 거라 자 여기서 이제 또 기생충 하나 노려봅니다 어우 저항됐어요 얘가 쏘면 무조건 드라가니 쏘면 감염되나봐 왜냐면 이미 얘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쓱 가서 한발 쏠 수 있나요 감염만 시키자 죽이지 말고 아우 얘가 이렇게 저항이 잘해 빠라바람 오케이 나이 샷 36댐 이러면 3마리 나온 거야 어? 3마리가 안 나온 거야 에잉 잠깐만요 아깐 나왔는데 아깐 방어할 때 나왔잖아 기생충이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지? 감염에 걸린 적을 서취하면 전두 숙리실에 당신이 지배를 받는 농포 생삽니다 근데 안되지 왜? 왜 안되지? 희한하다 으흠 자 레벨업 왜 안될까? 스프레이 기생성 스프레이 하나 활력 하나 왜 안되지? 왜 안될까? 분명히 잡았는데 걸리고 잡은게 확실한데 왜? 두 마리 최소한 두 마리는 있어야 되는데 자 유랑미만 희한한데 자 민간공학 길드 매개발 수역개발 해안가는 수역으로 되는구나 그냥 담사 담사 요거를 340짜리 무단침입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통행권은 주시면 안되네 키르코죠 불같이 불같이 아저씨 안받네 흠 흠 흠 애교발언 찬사 불같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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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간공학 흡 흠 흆 흠 흡 흠 에너지 에너지 지크크 지크크 불가침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불가침 이런 됐네요 국경계방 국경계방 나중에 하자 필요할 때 탐사해서 먹었구요 280짜리 500짜리 야 500짜리는 좀 불안하다 500짜리는 좀 불안한데 오 야 500짜리로 그냥 잡았네 굿샷 아 이거 생성이니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생성이라 외교로 받는가 이것도 안되네 아 진짜 제 방법대로 감염시킨 다음에 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아이씨 어렵네요 자극자족 스페이서랑 관계도 올라갔습니다 도움은 안돼요 어 인커밍 커뮤니케이션 지금 방위협정은 2턴 지크크 어 이제 실내쪽으로 갈려나 다시 불가침 어이씨 너무하는데 불가침 북경계방 까지 에너지 달래 그것도 안된대 뭐야 자 구역은 대균열 합병하라고 했죠 위험하지만 합니다 자 안나가 클라우디우스에게 전해선파워 폭발물 강화됐구요 변종무기와 감염시킵니다 어 분산 무기화 이거 700대 280 이겼네요 이겼네요 코스마이트 코스마이트 스페이서 애들이네 저건 막 잡아도 되는거라 아 사기 구역 탐사 어 스페이서를 돕고 영역을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짜리 생선했습니다 보상 맹독소청 얻었어요 어디 보자 특기병 훈련소 특기병 훈련소 수역 개발됐고 특기병 훈련소 감시장치 감시장치 하나 더 영웅 하나 더 들어왔는데 우선 패스 감시는 대균열 우측에다가 볼게요 저기 어디있는거야 완성했대 자꾸 코르빈은 말리네 흐흐흫 어이 불안 저기 불안요소가 되게 많은 미션인데 이거 어쨌든 번개 저교수청 시스템이 인솔트레이터 누가 어디를 훔쳐갔대 오잉? 어떤 새끼지? 짠나 무단침입 유랑민 은밀침투 침투 작전 효율성 하나 더 여기는 에너지 어... 코스마이트가 특화긴 한데 코스마이트가 없지 않아요? 에너지 가겠습니다 코스마이트가 특화긴 한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 불안하다 안 해야될 걸 한 것 같다 느낌이 으흐흫 우선은 군기반 하나 더 만들게 위험하네 지금 방어하러 가야되거든 우선 얘를 먼저 잡고 어... 아 하나 터졌어요? 아이씨... 지금 편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참오빙 둘 있고 지관 단총 쓰고 있네 경계가 되니까 나쁘지않음 얘도 경계 되거든요 잔탄성 집중공격 그냥 뇌진탕 부여 장려 대신 얘들은 업이 안된 애들이라 대신 엄마가 두 개 걸려있단 말이지 아 파쇠 가고 싶다 왜냐면 업무가 깨지거든요. 안죽었어? 아오케이 여기 싹붙어가지구, 한발 쏘는거니깐 샷샷 60% 맞아라 나이스 샷 오 자 오늘 운이 좋은데 페이백 다 잡았네 퍼력이 좋아가지구 아 드바르 저 배신자 적들 안에 들어가 있어 아우 아퍼 감염각? 가면 됐죠 피해는데 쏴 멀리서 오케이 그냥 하나하나 더 맞으면 2등이지 잡았네 자 40% 가자 내가 죽었는데 안 들어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1밖에 안 되니까 2인가요? 1밖에 2인가요? 1인가요? 2죠 2 오케이 얘로 7 한번 해주고 나이스 가라 시간 단총 굿샷 빅토리 빅토리 어 이번엔 또 됐어 농포가 야 이거 신기한데 왜 아깐 안 됐을까 지역불군총 지역불 맛을 보여주겠어 어 그래서 하나 생산됐네 야 아까는 왜 안 됐지 아 감염이 안 됐었나 아닌데 보면 감염 확인했는데 아까는 왜 안 됐을까요 해석이관총 시원하네 망치 망치 업그레이드된 건 없고요 총이나 뭐 권총도 이게 더 낫고 희한합니다 지금 방어하러 가야 돼요 영웅이라도 하나 써야 되나요 1200짜리랑 400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라도 고용해야 되겠는데 자 아네사는 이거 무기 바꾸면 되죠 2등급 저격보다는 번개 적응에도 좋지 않아 19댐 27댐 19댐 차이가 더 좋네 그리고 슈트한 대신에 차라리 권총이 낫지 않을까요 우선 지금은 플레이그만 생성하면 되고 코스마이트만 보내면 되거든 방어하면서 내려오죠 막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마 왼쪽에 있나봐 여기가 저기인가 본데 우선은 내려오겠습니다 급회군 자 960대 1700 아주 위험한 전투 졌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점령된 거야 그러면 진 건가 에이 아니겠지 또 뺏으면 되지 않아? 놈들이 끝도 없이 밀려가 뭐 쟤는 저쪽으로 붙었네 흡수되는 중입니다 이거는 불러야 되겠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어... 씩 부터 한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밖에 나가있는데 급습을 당해가지고 지금 왼쪽 밑에 있었어요 잠깐만 지금 상륙했거든 지금 얘가 근처에 있고 바로 내려오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pictured부터 살려봅시다 아... 지금 밑에 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병령 faut 좀 밑으로 그리지 need 그냥annt 섹터 완성 프로덕션 레디 개천된 군사 기반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방어되어야 되니까 다른 지역은 3군데 있거든요 괜찮고 3님에서도 내려오셈 내려오시고 미개발구역 수역개발 지금 코스바이트 연료 지불하는 거는 됐고 폴레이크 생성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저희랑 싸우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대균열 하는 거 이거는 거의 다 됐고 자급자족도 끝났고 내려옵시다 우리 탐사하는 거 작전 탐사하는 거 감시장치 감시장치 어디서 올라온 거지? 이쪽인가? 여기인가? 여기인가? 여기인 거 같은데 잠깐만 아 여기다 찾았다 이 빨간색이 여기 있거든요 잡고 역습을 갑시다 지금 400, 120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대도음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싸울때는 붙어서 싸워야 돼요 프로덕션 레디 프로덕션 레디 램젯은 로켓 쏠 수 있는 거고 첨단 기반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민간 공학 길드 민간 공학 길드 하나 올리죠 민간 공학 길드 하나 올리고 오 기술 전문가 내려와주시고 코스마이트는 조금 더 어? 어 네 예 약탈전에 털렸어요 별의별게 다 때리네 나를 생산을 하나 할까? 천장 감독 스페이커랑 관계 양상 됐구요 사이코나 트럭 이런거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영향력이 117 뭐 하나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사이코는 신병 티어 1짜리 트럭은 티어 2짜리 근데 아 이거 좀 더 모아가지고 우원화 통합해가지고 좋은거 뽑읍시다 통신 종료 협상가 지쿠쿠가 날 모욕함 콜라우디우스가 메시지 합병 가능 대균열 지역 합병합시다 지쿠쿠랑 관계도가 되게 나빠졌네요 지쿠쿠랑 관계도가 되게 나빠졌네요 지쿠쿠랑 관계도가 hart 을 강조한 sich 하이 지쿠쿠랑 관계도가 너무 높아지는게 지쿠쿠랑 관계가 보기 지쿠요 상륙을 한 즉시 요격을 하면 되는데 폭발밀 강화 변종 무기화 생산군용 초코병 막스 할께요 아 예 깔짝깔짝 4마리 1,300 400 맹독 소총 얻었습니다 특혜 병 훈련소 척후병 막상 미션 깼고요 영웅 하나 더 고용할 수 있음 갈리나 폴리비앗 나는 하나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 위협 확인 어느 쪽으로 해야되나 신부여 가수원 쪽 시스템스 인솔트레이티드 안 덤비지 상륙을 안해 간만 봐 스페이설 탈 것 부품 스페이설 헬콥터를 주네요 헬리콥터가 아니고 헬콥터야 지옥에서 온 지옥에서 온 헬콥터에요 켈라나 지코코 시들끼리 물과 침 클라우디우스랑은 방해협정이 1턴 사업 척후병 지옥 지옥 유행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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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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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것 탈피니스 이벤트 탈피니스 이벤트 방위협장 합시다 우리 예스 병판실내 자 삼림지역 어디로부터 밀면 되죠 가봅시다